저 얼굴을 바라야 돼? 얼굴을 이렇게 바라야 돼? 아름다워 갑자기 말랐냐? 왜 이렇게 말랐어? 오미크론! 오미크론 걸렸어? 오미크론 걸렸잖아! 언제? 언제? 나 오줌 쐈다고? 어? 액션은 아... 그것까지 안 해도 돼 지효야 한 김에... 지효야 그걸 안 해도 돼 지효야 미안하잖아 아 얘도 임신했어! 보필이 아냐? 왜? 미안해? 얘가 임신을 왜 이래? 임신을 왜 이래? 임신을 왜 이래? 이런 헷갈리는 거야? 지효야 너 잠깐 선글라스 죄송합니다 오빠는 내가 많이 불편해? 오빠는 내가 많이 불편해? 오빠는 내가 많이 불편해? 내가? 응? 너는 왜? 아니? 왜 그런 말을 했어?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 뭐라 그랬어?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형 오세요 소민아 너무 높은데 소민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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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나한테 안 쓰는 거야 뭐? 나는 게키 아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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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그래 아싸야 아싸야 난 잘 못해 不能 지효야 야 빨리 잡아봐 어? 으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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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 하고 있어! 형은 진짜 위험한 행동 아니야? 야!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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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